안녕하세요. 매일말씀국상 5월 21일에 함께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까? 이상한 질문이지만 이 세상, 만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직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세상 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까지 어둠이 있는 또 막혀져 있는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정말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을 한번 보십시오. 들려오는 뉴스는 슬픔이고 또한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또는 의로운 아름다운 끝들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죄가 가득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죠.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먹고 마시며 이 세상에서 생겨나는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만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들은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전한, 안전하지 못한 또 기쁨을 갖다 하더라도 순간적인 것들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곧 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는 성도, 크리스찬, 거듭난 사람에게는 한 가지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이 세상 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고통을 통과하시고 희생재물을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주시고 그를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저 세상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는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떠한 죄도, 어떠한 불의도, 어떠한 악한 것도 과하지 않습니다. 진정, 아름다운,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이고 저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눈을 감고 아니면 마음으로, 믿음으로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을 바라보며 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경험하는 또 이 세상에 범하는 그런 죄가 있을지라도 저 세상에 가서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줄 때 의가 있으신 보혈로 완전한 구원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정말 그 아름다운, 완전한 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려움들, 또 부족한 것들, 또 부당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인 것이죠. 저 세상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불의가 없습니다. 부당한 것이 없습니다. 저 세상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의로우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움이, 완전함이, 거룩함이, 충만함이. 오늘 우리로 하루 살아갈 때,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헛댐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저 세상을 꿈꾸며, 또 저 세상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쁨을 가지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그렇습니다. 그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겨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 성도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이곳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 저 세상에는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게 이 땅이 오기 전에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가운데 또 그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들을 저 세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면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평강 가운데서 내가 꿈꾸던 내가 바라보던 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몇 가지 세상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이 세상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 것들에만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뿐만이 아닌 저 세상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저 세상 하늘나라를 보실 수 있으십니까?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저 세상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세상에서 보다 더 의롭고 경건한 거룩하여지는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저 세상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